왜 이래? 아, 그것보다 나 당신한테 상의할 거 있는데. 뭔데? 일단 좀 앉아봐. 둘만 앉는 거네? 뭔데 그 앉아서 얘기까지 해. 저기 회사에서 복직 언제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. 빨리 복직했으면 하나봐. 아, 그래? 야, 완전 축하해, 강은아. 야, 회사에서 잊지 않고 널 찾고 있는 거 아니야. 야, 너의 빈자력이 꽤나 컸나 본데? 와, 축하한다 진짜. 그래도 너무 빠른 거 아닌가? 아니야. 장인 장모님 계시잖아. 그리고 안 되면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. 아무튼 강은아. 진심으로 축하해. 응? 그게 그렇게 좋아? 당연하지. 아무튼 복직 기념으로 줄 건 없고. 복본 한 번 줘야겠다. 아, 왜 이래? 아, 왜 이래? 내가 여기서 꼭 응 하더라. 가고 있어 봐. 그럼 내가 씻고 있을게. 걱정과 달리 복직에 긍정적인 남편의 반응. 이에 아내의 복직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. 왜 둘이 이렇게 좋아졌어? 아, 김대리. 잘 지내지? 나 곧 복직한다. 좋지, 좋지, 좋지. 조금만 기다려. 내가 가서 눈침잔 확 잡아줄게. 오늘 살은 다 빠졌고. 첫날에. 요건 딱 익어가면은. 그러던 어느 날. 어우. 어우, 솔직히 왜 이렇게 답답하지? 그러고 보니깐. 생리할 때가 한참이 지난 것 같은. 에이, 설마. 아닐 거야, 아닐 거야. 아, 너 복직도 해야되는데. 엄마, 나 만약에 또 임신하면 어떨 것 같아? 어머, 아, 그래? 아니, 임신을 했다는 게 아니라. 아니, 임신을 했을 수도. 아니, 아직 테스트도 안 해봤는데. 그냥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부터 했어. 얘는, 아, 임신하면 좋지. 왜 그러네. 아니, 나 복직해야 되거든. 괜찮아. 어떻게 됐든 다 좋은 거니까. 엄마 전화 끊지 말고 지금 확인해. 뭐. 마땅히 기뻐해야 할 둘째 임신 소식.